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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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참 참 나 맞았어 야 너네 내가 시켜놓은거 해놓고 떠드는거야? 네? 지금 하려고 야 수련님 홍보 영상 해놓으라고 했잖아 안했어? 어 빨리해 지금 할게요 빨리 빨리 안 움직여? 오오오오오오오오 빨리하대 빨리하대 뭐하지 뭐하지? 유튜브 원상에서 좀 유튜브 들어가서 안쳐볼꺼 이건가? 이거요? 이거 아닌거 같아 어 이건가? 이건가 봐 맞는거 같아 아 이건가 아 아 아 그가 지하자야? 아이고, 아저씨 안 오지나요? 야, 여기 애들이 서있어 고총무님 오셨어? 아, 안 들어 자, 한잔씩 따르시고 나 포도주스, 포도주스 야, 아우, 소간만 먹어, 뭐하는 거야 근데 촛불은 뭐냐 이거 촛불도 3개야 무슨 소리야? 뭔 소리 안 들렸어? 누가 쉐어링 시간에 찬양 부르고 지하자야 나다, 2018년도 고등부더라 오, 오태식이 내가 내가 10년 동안 집회를 늦은 적이 없는데 나 빼고 했어야 됐냐 너네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시간표대로 끝나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아악 이 신이 먼 도라 저 녀석이 졸았나 걱정했잖아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반갑다 근데 집회 끝나서 어쩌냐 학원 갔다는 얘기는 들었다 보충했다는 얘기도 오태식이 피곤해서 어쩌냐 내가 더 예배하게 해줄게 내가 더 예배하게 해줄게 어디 갔었나 했더니 니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전두타임 마이크 배터리 관리하는 사람 누구냐 그래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꼽냐 현식쌤은 나가세요 나가 다리 자리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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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길 바라는게 하나님 뜻이라더라 알아들었냐 나부터 간증할테니까 다음 준비해라 야 누가 마이크 좀 갖다줘라 뒷사람도 좀 듣게 형님 마이크 데리고 다음 간증은 제가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? 해봐 이건 은혜야 가장 앞에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치 뒤에 잘 안들리는 사람은 은혜 받겠냐? 내가 더 뜨겁게 해줄게 야야 우리도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서 다같이 찬양하자 나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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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대 있었단 말이야 드러나온게 빠져 나 이 모습이 있잖아 나 이 모습이 있잖아 하... 수련에 늦어서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집회도 못하고 예배도 못했네 얘들아 너희 늦지 않게 신청해서 형처럼 후회하지 마라 진심으로 다시 공감 한글자막 by 한효정